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공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오늘 가벼운 게스트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요즘 강의 모범, 8월 강의 모범. 우리가 선생님이 6월 평가원 이후에 피드백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얘들아 요즘 우리가 내가 공부를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겠지만 주변 친구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내 공부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요즘 많이 듣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얘들아 너희 그렇게 늦은 거 아닐 수 있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 친구들도 이런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단다라는 걸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 8월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 점유율 쭉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 벌써 얘들아 100일이 깨지고 지금 이 캐스트를 찍는 시점은 99일 남은 상황이에요. 뭔가 갑자기 세 자릿수가 두 자릿수가 됐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조금은 심적으로 싱싱싱싱한 부분도 있고 공부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수강 점유율 탑5를 쭉 한번 만들어봤어요. 첫 번째로 조금 재밌게도 선생님이 6월 평가원 끝나고도 이 점유율을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1위부터 5위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위부터 5위까지 아이디어 수원수트, 기출 생각집 수원수트, 아이디어 선택과목 커넥션 수원수트, 파운데이션 수원수트.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중 순위는 동일하지만 여기는 2번과 4번의 점유율은 확 높아졌다. 확 높아져서요. 지금 기출 생각집이든 커넥션이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첫 번째, 지금 이 점유율 순위를 너희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 내가 선생님의 강의 중 지금 압도적인 비율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강의는요. 아이디어 선택과목이 아니고 공통과목 수원수트예요. 지금 이 시점에 꽤나 많은 친구들이 게시판에 질문 상담글을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뭔가 강의를 한번 듣고 싶은데 제가 아이디어를 지금 하면 늦은 게 아닐까요? 또는요. 선생님 제가 공부를 쭉 해왔는데 지금 아이디어를 다시 공부하려고 해서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보여준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꽤나 많은 친구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아이디어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아이디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면 하셔야죠. 얘들아 당연히 아이디어 나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뭔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간이 없어서 부족한데 조금은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라는 고민이 계속 들 거야. 그런 고민이 드는 친구들 얘들아 선생님이 매번 얘기한다. 공부의 왕도는 없어요. 뭔가 효율적으로 최단거리로서 내가 아 이 정도만 해서 이 정도 등급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그 공부만 한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선생님이 강의를 만들어낸 이유는 당연히 무엇일까? 이 정도는 하셔야 너희가 원하는 등급과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지금 당장 시작한다. 알았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시점엔 해야 된다. 알았죠? 지금 고민해. 지금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는 시간에 공부해. 얘들아 9월 평가원 끝나고 또다시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9월 평가원 끝나고 선생님 아이디어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때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에라도 할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시작한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기출 생각집 수학원 수학2인데 이게 쌤인 쌤 커리큘럼 기준으로 쌤은 지금 파운데이션, 키고프, 아이디어 그리고 커넥션 아카이브, 뉴 커넥션 그리고 더블 커넥션, 하프 컬렉션까지 다 끝나고요. 마지막 커리큘럼인 커리큘럼 아니 커리큘럼인 컬렉션 모의고사 쌤이 지금 좀 감기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이 좀 뒤죽박죽 나오네. 조금만 양해해줘. 그래서 지금 이제 쌤은 컬렉션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꽤나 많은 친구들이 쌤 주변 친구들이 뭐 이런저런 엔제도 한다고 하고 커넥션도 다 끝나고 더블 커넥션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쌤 제가 지금 기출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기출을 해도 안 늦은 걸까요? 라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얘들아 빠른 건 아니지. 지금 기출하는 게 빠른 건 아니지. 당연히 끝나 있으면 가장 좋기야 하지. 그렇지만 지금 아직 기출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 너무나도 많아. 어? 선생님 저는 잘 되어있는데요?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기출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기출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집이 지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는 거 전국에 있는 꽤나 많은 친구들이 지금 개념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기출 문제를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부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그래도 9월 평가원 이후까지 해서 우리는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 쭉 소화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커넥션, 컬렉션으로 넘어오다 보면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벽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 선생님 저기서 저렇게 왜 넘어가지? 선생님이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여기서 다 연습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맞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거.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얘들아 공통과목 중요한 거 맞지만 선택과목 또한 절대로 소홀함 없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들 다 맞출 수 있도록 아이디어 시작하시면 될 거 같고요. 네 번째로 이건 꼭 얘기해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이디어 수원수2 기출 생각집까지 다 마무리했으면 이걸 통해서 생소한 문제를 어떻게 연습할까 커넥션으로 넘어오셔야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선생님이 6월평가원 그 당시 캐스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념의 회독 뭔가 내가 어?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개념 부분 다시 한번 복습 회독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얘들아 앞부분의 회독에 계속 갇혀 있으시면 안 돼. 진도는 계속 나가시면서 이런 부분들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린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아 김기현이 일관된 관점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챙겨가셔야 돼. 당연하게도 이 과정에서 얘들아 어려운 문제들 당연히 있겠지. 근데 얘들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안 풀 거야? 시험지에서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 풀고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걸 맞추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기현이가 저렇게 푸는구나. 우리가 이미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에서 배웠던 거에 대해서 포장지만 살짝 다르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문제구나 라는 걸 경험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이 부분 끝났으면 여기 있는 이 부분 당연히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도를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채워 나가는 식으로 공부해 주셔야 돼.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파운데이션 수원 수트요. 아마 파운데이션 수원 수트는 뭐 6월 평강 끝나고 이제 선생님 강의를 처음부터 어디부터 들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절묘일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얘들아 공통과목에 대해서 아이디어 하면서 어 내가 이쪽 부분에 나온 연산이 잘 안 되는데 싶은 친구들은 파데와 키고프 같이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아. 그렇지만 파데와 키고프는 최대한 빠르게 끝낸 다음에 이 커리큘럼으로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샘이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커넥션 그리고 얘들아 2024 뉴 커넥션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한다면 커넥션 아카이브도 같이 하시면 되겠죠. 알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프 컬렉션과 컬렉션 그리고 퀄 모의고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보여주는 이유 아 나만 늦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이 부분 공부하는 게 빠르다라고는 당연히 얘기할 수 없죠. 그치만 뭔가 내가 늦었나 생각해서 중간 부분을 스킵하고 뛰어넘지 말자는 거야. 결국에 뛰어넘었다 보면 이후에 9월 평가한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돼 있어. 그때 돌아오지 말고 지금 시작해서 그냥 계속 우리는 쭉 속도의 부호가 양수되도록. 알았지? 그럼 샘의 기본적인 근황인데요. 샘은 이제 어제 컬렉션 모의고사 시즌1 현장이 개강이 됐어요. 그래서 샘은 이제 더블 커넥션과 하프 컬렉션이 현장에서 끝난 이후에 일주일간 휴강 기간을 갖고 컬렉션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일주일의 휴강 기간 동안 냉방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버려서 그래서 이제 샘의 목소리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꽤나 많이 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휴강 기간 동안 좀 골골대면서 약도 챙겨 먹고 그러긴 했는데 그때 샘이도 느낀 게 아프면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걸 또다시 느낀 거야. 그런데 지금이요 당연히 우리 의욕이 넘치게 될 겁니다.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100일이 깨졌으니까 공부 빡세게 해야겠다. 그치만 얘들아 컨디션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루 이상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날려버리게 될 수도 있어. 알았지? 그래서 요즘 뭐 날씨도 덥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습하다 보니까 뭔가 에어컨도 틀어놓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제 자게 되기는 그 밤에 잠을 잘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감기 걸리지 않게 샘처럼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샘의 근황은 그것뿐이에요. 그냥 감기 걸려서 이제 조금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컬렉션 남은 시즌 1 그리고 시즌 2 시즌 3 시즌 1에 해당하는 문제들 정말로 재밌게 잘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시즌 1에 해당하는 1회, 2회, 3회 같이 한번 잘 풀어보시고 9월 평가원 이후에 시즌 2와 시즌 3 또한 최대한 평가원에서 나오는 시험을 확인한 이후에 너희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해드릴 거야. 그래서 샘도 하루하루 정말로 감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빡세게 이제 컬렉션 다 준비를 해놓은 만큼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잘 지내고 있으면서 컨디션 관리만 잘 하시면 안 돼. 그에 맞춰서 너희들의 계획에 맞춰서 공부까지 잘 하고 계셔야지. 알았지? 그래서 우리 11월 16일 우리의 결전의 그날 수능을 위해서 우리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도록 기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눕고 있는 기현이인데요. 우리 할 수 있다. 알았지? 샘도 최대한 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잘해서 끝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결과 수능장에서 얻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캐스트 영상 다음 강의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